HARD GAMER 난 맞아 HARD GAMER 난 맞아 HARD GAMER 난 맞아 HARD GAMER 난 맞아 HARD GAMER 3차원 대상 속에 내 캐릭터 존나 멋져 플랭셋 지방어 굿셋 한 건 질답이란 하지 내 돈 소중하니까 개강함을 앞서 맛봄 재미 뜨러지니까 안되네 현실마저 알피지 생은 맞아 타이밍 위를 시간에 맞추지 카톡에 괜한 단속이 신작 출시 예정일 맞춰서 돈통 채우지 어딜 가나 대가리 안하면 방디 땀 차지 돈 벌이가 어렵게 꿀땜 나 내릴 땐 기본 높은 타이핑으로 왜 내 공약에 쉿 나이만 잘하는 게임 보 왜 게임은 너무나 질렸어 글랜 이미 다 불새른 그저 버려 better come on 난 맞아 HARD GAMER 난 맞아 HARD GAMER 중국가 안 떨어지게 잘 만든 게임도 중국 가게 떨어진 신작 출시 게임도 다 가져와야 저성 풀려 HARD GAMER 다 가져와야 저성 풀려 HARD GAMER 내 삶과 완전 살떡궁합 기계 파고들은 모니터 네 그대 삶은 관심 없어 그냥 내 캐릭터의 모습이 하루 갖다 쏟아붙이 밑 빠진 도겐 뭘 해볼게 내 실력보고 반응 얘기 내 캐릭터는 그 없지 알람 띄워 메인에 업데이트는 언젠데 신캐릭은 언저래 출시 보상 뭐 준대 스케일 트리는 어떡해 너맞은 위치가 어딘데 템포 타고 갈게 기다려 복수 내가 해줄게 괜한 들어다 집합 파자 쟤들 모조리 박살내자 오늘은 내가 하자 보 보 보이스톡으로 접속하자 힐러들은 뒤로 빠져 오빠가 제대로 배해줄게 오빠와 질 박살냈다 이 자리 동네도 우리가 접속해 난 맞아 하드게이머 난 맞아 하드게이머 맞아 하드게이머 난 맞아 하드게이머 맞아 하드게이머 난 맞아 하드게이머 난 맞아 하드게이머 중국가 안 떨어지게 잘 만든 게임도 중국가게 떨어진 신작추시게임도 다 가져와야 저 성 풀려 하드게이머 다 가져와야 저 성 풀려 하드게이머 OK!